안녕하세요 수석분정입니다 자 오늘은 요 가지가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가지가위는 끝이 뾰족하고 평평하면서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자르기에 아주 적합한 가위고요 이제 훗가위가 들어가기 힘든 부분도 요 끝이 가늘기 때문에 잘라줄 수 있고요 또한 새지가위가 자르기 굵은 가지도 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가위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보리수 소재목이 있는데요 요렇게 굵은 가지들은 새지가위로 자르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가지가위로 똑똑 잘라주시면 쉽게 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똑똑 금방 자르는 이런 가지를 자르는 게 이 가지가위의 용도고요 또한 만약에 요 사이사이 훗가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런데도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게 가지가위의 특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